자 이번에 분석 종목은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12시 5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자 등락률 보시면은 0.770% 약간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고 외인들 수급 7만 8천 주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자 오늘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이클이 안 돌았죠 주가가 24년까지는 쭉 빠지다가 24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 나왔고 조정 행복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AI의 최대 수의 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미장에서 올라가면은 예전에는 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력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과 전선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 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국장에서 수급을 받던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적 비례해가지고 실제 기업 가치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수급이 이제 더 이상 반도체 보다는 전력 전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반도체가 받던 수급이 지금은 전력과 전선 관련주가 수급을 받는다 요 앞단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이제는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력 전선 관련주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년 기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갓바르게 자 이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횡보 구간이 다시 결국은 위로 갈 건지 아니면 아래로 갈 건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많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요 부분 요 부분이 단순하게 자 단순하게 내러티브만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이게 결국은 실적으로 찍혔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약 14%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약 55% 올라갔어요 자 이게 왜 올라갔냐 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전선 미국에서 1900억 잭팟 계약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만 5200억 수주를 계약을 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 자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 지금 전력망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전력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뭐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에 수주를 대한전선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 1900억 올해 5200억 총 노후된 전력망 그리고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전선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되는 수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혜도 받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해상품과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이 수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이든 수력이든 이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은 여기 넘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전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전선의 수주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받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각 국이 원전에 대한 사고를 보고 원전 탈원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원전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AI빨이 늘어나면서 전력이 부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에너지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기자동차로도 다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결국 안되겠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환경에너지 석유와 석탄을 쓰지 않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은 다른 거는 대체기가 좀 힘들다 폭력이나 수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원전을 가야되는구나 하면서 원전이 부활했습니다 원전이 부활해서 각국이 지금 원전에 대한 원전기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은 원전에 들어가는 케이블 전선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누구 자 이 대한전선이 수주를 가져오면서 수혜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도시를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게 전선과 전력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갖고 와야지만 이제 각 집이나 아니면 국가 기관들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광케이블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건에 대한 수혜로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 제외하고도 여전히 AI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전력과 전선은 꾸준하게 개발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러티브가 대한 전선에 녹아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엔비디아 빨 지금 수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충분합니다 이게 모멘텀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펀더멘탈이죠 재료 모멘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의 기업 가치가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아까 2분기 실적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2분기까지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지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은 아까 미국에서만 5,900억 수주 계약을 땄다고 하는데 대한전선이 지금 일감을 따온 그러니까 수주 건수가 몇 건 있냐 자 수주 상황 한번 보시죠 수주장고 얼마냐면은 자 이게 2조입니다 2조 수주장고가 자 수주장고 2조인데 대한전선의 현재 시총이 얼마냐 현재 대한전선의 시총은 약 2조 4,000억입니다 전체 기업 가치가 2조 4,000억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계약 수준은 2조 전체 기업 가치가 2조 4,000억인데 자 그럼 현재 이 주가가 고평가인가요 아니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게 2조가 이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기업 가치가 2조 4,000억이라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평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숫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한전선이 작년 기준치 EPS로 계산했을 때 PER를 25배 받습니다 25배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한전선을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2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한전선과 맞물려서 그럼 동종 기업들은 PER를 몇 배 받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상대적으로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LS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시총이 5조 1,000억이고 PER값 24배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얘는 한 달에 얼마 버냐 보시면은 2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교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대한전선 PER값이 25배 그 다음 LS 일렉트릭이 25배고 HD 일렉트릭이 약 40배 정도 PER값을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대한전선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자 주식수 비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고 조정을 받은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간 게 방금 보여드렸죠 자 모멘텀이 충분하고 내러티브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근데 내러티브가 결국은 펀더멘탈까지 간 상태 전부 체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 받은 것은 AI가 엔비디아를 포함해 가지고 AI 관련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크로 시장이 빠졌죠 전체 주식시장 말고도 네 전체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영향도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재 지금 13,000원 부근인데 24년 예상 컨센서스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 24년 EPS 예상대로 해보면 대한전선 EPS 493원에 PER 26배를 적용했을 때 12,800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12,990원? 13,000원 정도 되는데 12,800원 이하로 빠지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가치보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치보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수주가 2조가 빵빵하게 뒤에 붙어 있고 현재 시총이 2조 자 4천억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수급도 붙을 거다 자 주가는 결국 수급이 움직이죠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수급 근데 올라갈 거고 주가가 올라간 만큼 기업 가치도 있는 거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800원이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매도 구간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처럼 고점에 팔고 싶잖아요 다들 뭐 요만큼 올라가서 보다 여기 올라가서 파는게 더 다들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위에 번호 하나 나왔을 거예요 010 71838706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매도가가 왔을 때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매도는 수급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요 고점에 파셔야죠 그러면은 저한테 대한전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010 71838706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적정 주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매수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대한전선이라고 근데 이미 매수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2800원 부분 밑으로 빠지면은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한전선 통해 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걸 좀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수익 보기 많이 힘드셨죠 왜냐 저처럼 저는 이게 업이잖아요 매일 시장을 보고 매일 시장의 뉴스와 뉴코트 그리고 종목을 계속 체크합니다 저는 왜냐 저는 이게 주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 하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업으로 매일 시장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업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하고 있고 위에 있는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제가 단기 종목 2개 정도 드릴 거에요 섹터별 리스크를 분할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선주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선에 엮여 있는 거는 전력이랑 반도체가 있어요 얘네가 빠지면 전선도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수급은 크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뭐 예를 들어 바이오다 그럼 수급은 자 반도체로 들어갔다가 반도체가 빠지면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바이오가 올라갑니다 보통 시장에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한쪽이 빠지면은 다른 한쪽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잡고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선 들어가면은 여기는 바이오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이 전선 관련주들도 쭉 기업이 있을 거고 바이오주도 쭉 있겠죠 그 기업들 중에서 저는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없는 기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실적을 봤잖아요 실적 재무제표를 봤는데 쓰레기주다 저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안 들어갑니다 쓰레기주는 쓰레기주는 작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저는 취급 안합니다 삼성전자가 대형주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좋냐 나쁘냐 자 이걸 보는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적정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하냐 이걸 봐야 되겠죠 주가가 적정하냐 삼성전자라도 가치보다 내려와 있으면은 매수를 해야 되고 자 가치보다 위로 가있으면 매도를 해야죠 자 저는 이 펀더멘탈 가치 없는 종목은 안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전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종목을 쭉 선정을 해놓고 수급과 시기라는 거는 전 이것도 전 이것도 이게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쭉 종목을 뽑아 놓고 대한전선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이클 안 타니까 쭉 빠졌죠 자 24년 기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급이 타기 시작하고 자 시장에서 드디어 아 사이클을 인정을 해줄 때 그걸 시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종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적정 주가 적정 매수 구간이랑 제가 매도 구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전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800원 부근이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매도 구간은 제가 고점에서 문자 드려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자 무료입니다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할 테니까 010-7183-8706번으로 숫자 1번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갖다가 돈을 못 벌었던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개인이죠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의 한계도 있고 매일 같이 시장을 보기 힘들었는데 그걸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와서 보시기만 하셔도 개인분들이 혼자 하셨던 거랑 저랑 많이 다를 겁니다 요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벤트를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만들기 이기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2분기 실적 이벤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상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넘었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크게 상승이 나와준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종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노바렉스를 보시면은 컨센서스를 6.6% 상해를 했음에도 이게 몇 프로 수익권이냐 25% 수익을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분기 실적 보시면은 자 노바렉스 분기 실적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죠 1분기 실적 비례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기에서 5월 22일 날 쯤에 노바렉스 9,000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때가 27일인데 약간 위죠 보시면은 쭉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23% 정도 자 수익이 났는데 개인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약 여기서 20에서 25% 25%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노바렉스 자 이 종목 말고도 종목 충분하게 많았거든요 자 한국콜마도 보시면은 분기 실적 보시면은 1분기 비례해가지고 2분기 쭉 올라와졌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변하냐 주가 1분기 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니깐 주가 쭉 올라갔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은 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분기 실적 1분기 그냥 그렇다가 2분기 실적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변동성을 주냐 자 1분기 까지는 실적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쯤 되니까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 몇 프로라고 나와있죠 자 보시면은 133%입니다 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거 하나만 잡았어도 자 133% 주식시장에서는 100% 수익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때 자꾸 차트 안에서만 갇히면은 수익 얼마 못 받아요 뭐 오늘 사서 내가 내일 팔겠다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가기를 바란다 이러면은 돈 못 법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분기 실적 수출 실적 이런거를 다 감안을 해서 이 4분기가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실적만 잘 계산을 하면은 분기 실적마다 이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2분기 실적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다음은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3기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요번에는 이벤트 2분기 이벤트 이고요 자 백백클럽 저희가 구독자님들 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번호가 나와 있죠 010-7183-8706번 이 번호로 골드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183-8706번으로 골드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골드 왜 골드냐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을 만들어 드리면은 이 100만원 가지고 여기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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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서 골드 재테크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골드라고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기업 자료 그리고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